솔더는 많아도 참 없을텐데 한 2명까지 2명은 괜찮아 2명까지 어떤 맵인지 모르겠는데 6솔저도 좋대 아니 그냥 6솔저는 공격할때 무조건 좋아요 그 맵 뭐였더라? 미는 맵이온데? 아 그거 뭐냐? 라바도? 아 라블르르? 뭐 뭐야 라바돈이 아니라 맵 모자 개.. 다 같이 데켓 끼고 도라 도라도가 아닌데 도라도 맞나? 도라도? 야 리퍼 빨리 와봐 이쪽으로 옆쪽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나 보여? 왼쪽 건물 밑에 너 1층에 있어 나 2층에서 겐센일테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1층에서 오는거다 자리좋네 딱 제가 위매로 솔저.. 솔저처럼 해볼게요 솔저같은 위매 야 왼쪽에 2명 문쪽에 문앞에 그러면 말해주네 난간 다 부서놔야지 타고 올라오고 쟤네들인데? 우리 라인하이트 없어졌던데? 내가 빨리 불러와 학방애들인데 그.. 고릴라랑 아 잠깐.. 아.. 야 옆에 메이 메이 옆길 메이 옆에 메이 나온다 왼쪽 왼쪽 저기 거점 아무도 안 지켜요? 너 죽어냐? 살아있어 2층에서 뭐 해준다며 지금 2대1 이겼어 와 이거 힐러 때문에 죽질하네 애들이 힐러를 잡아 아 야 놀라 디바 들어왔어요 아 저 디바는 못잡아요 고릴라 디바는 못잡고 디바는 못잡고 너희 잘 나 너무 멀어 룸시오 잘 나 아직 살아있어 맨 앞에 고릴라 아 이게 좋네 아 이렇게 좋네 아 이게 좋네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아 c 막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 번이면 너무 빨리 먹었대 빨리 들어가야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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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한 마리씩 은근 잘 끊고 있는데 아 왜 내가 나오고 나면 맨날 순간이 높은데 이쪽 4명 들어왔어 왼쪽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트레이서 반피? 아이씨 아이씨 아 메이 개딸핀데 아 힐했네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 술로다 갑시다 안 되겠다 아 디바 진짜 애들이 너무 잘 봐요 잘 봐요 미메를 디바 저 막구나 쫓아오네 아 피우스 Unbelievable 아 푸 착했네 상대 쏘였다 상대 쏘였다 아 아 아 아 원숭이 새끼이 아 아깝다 상대 트랙즈 진짜 잘해 목표를 포착했다 아 틸리스 올라가 나 아직.. 나 아직 앞에 있어 몇 시일 짤 음.. 얘네 언더기 둘 언더기 둘 언더기 둘 언더기 둘 아.. 언더에서 깍치다가 츄노 왔어 으흠 흠흠 스스로 끌어봐 다시 일어날 테니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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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í 씻 홈 아 아 진짜 트레이서 좀 웃겼네 진짜 겁나 잘해 앞에 겁나만 해 콕 자폭이다 아이씨 힘이 없네 아 뒤에 메이 뒤에 메이 우주선 쪽에 메이 아 겁나 아깝다 아 내 인연 진짜 시간 1분 남았어 중피에 동메달 됐어 아 안 돼 시스템 정상 무필을 부착했다 왜 죽음 잠시만 구경 공실처치 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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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사는거 다시 겠냐 니가 흠 때렸는데 어 견해지는 시끄랍고 한 번 더 막을거 같은데 최순환 마자 어 한 번 더 궁이 메르시 궁 있다 메이가 궁 있다고 움직이래요 그냥 아유 메이 옆에 야 고릴라 고릴라 아 그럼 아직 50분인데 아 고릴라 아 얘 뭐야 바스티언이 있어 밀어내 쏠져 쏠져 아 몰라 또 왔어 아 막아야돼 막아야돼 빼있어 잡았다 끝났다 아아 금메달 손 저 딜 금메달 임무기업 금메달 은메달 손 금메달 근데 벌써 볼 수 있어? 탭에서 볼 수 있어요 크흐 역시나 아아 저 동메달이에요 아 처음부터 그냥 솔드할걸 아 트솔드 갈게 아아 야 궁빨으로 오졌네 야 원래 이거 허가 이거지 아 힐러줘야나 자 힐러가 있네 자고싶다 스킨 살거야 나갈까 진정받는건 기분좋은 일이죠 아 메르시 안해 에헤헤헤 그나마 메르시 여기다 모스트원